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포켓몬 포켓몬 빵을 공부하셔야 해요 무슨 빵이에요? 이름이 뭐예요? 그게 엄마가 읽어주기 보내줘요 아 됐다 돌아온 고우스 초코 케이크 한번 개봉해볼까요? 네 안 뜯어줘 피부실 먼저 확인하는거야? 피부실 먼저 확인하는거야? 네 피부실 먼저 확인하는거에요? 어떤 친구 나왔어요? 이 친구 누구에요? 이 친구는 푸린 몇번이야? 그 숫자 39번 39번 유나 숫자 알잖아 앞에 0이 있으니까 그래? 39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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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몇개 없대 아쉬워? 아쉬워? 유나야 초코 케이크를 한번 먹어볼까? 맛이 어떤가? 여기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접시 가져가야겠다 맛있다 근데 이거 비닐 짜여있는게 어떻게 먹어요? 엄마 이거 비닐 짜여있는게 어떻게 먹어요? 아 뜯어야지 비닐을 까면 응 자 주세요 왜? 왜요? 반을 갈렸어?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흠 흠 아 그 안에 유나야 크림 있는거 아니야? 초코크림? 한.. 봐봐 이렇게 보여줘봐 초코크림이 한쪽으로만 묻었잖아 그거를 유나야 껍질을 이렇게 까 유나가 응 하나씩 까면 되겠다 그거 위에 올려놓고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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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유나야 안에 크림 있는데 두개 같이 합쳐서 먹지 빵만 먹고 있는거야? 응? 그거 발라볼까? 그걸?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 얘는 크림이 있고 이쪽은 크림이 있어 크림 있는 쪽이 더 맛있지 않을까? 응 그쪽도 마저 응 자 얘 works Tang 버터 눕괴 겉 고마 고마 눕괴 누군가 찜닭찜가 괜찮아 맛이 어때? 맛있어? 땀만 먹어도 맛있는데? 빵이 맛있어? 빵도 맛있어 유나 요새 포켓몬 스티커를 다들 열심히 모으고 있대 유나는 아직 잘 모르지? 다음에 또 먹고 싶어 다음에 또 먹고 싶어? 빵이 맛있어 스티커를 모으고 싶어 빵이 맛있어 빵이 맛있어 유나는 응 내가 이걸 뜯으면서 피카츄가 나왔으면 좋겠어 피카츄 스티커? 응 근데 푸오린이 나왔어 다음번에는 또 사게 되고 다음번에는 피카츄를 보내보자 근데 이 빵 사기 되게 힘들 때 있나요? 아래 아빠 근데 이 빵 어디 사야지 이게 우리 집 앞에 시위로 해서 엄청 맛있어? 초코빵? 아빠가 잘 몰랐네 응 다 먹어 보고 싶어? 그렇진 않아? 초코빵이 제일 맛있어? 아직 못 먹어봤어 몰라 아직 못 먹어봤어 몰라 또 다음에 운이 좋으면 아빠가 또 사올지도 몰라 아빠 운이 좋으면 맛있어 응 시윤이도 줄 거야 시윤이도 준다고? 유나가 그렇게 다 먹어 보고? 조금 남겨놨다가 가면 돼 너가 좀 보여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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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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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? 우리 이따가 편의점에 입고 있는 포켓몬빵에 있는 거 가고 가 응 좋아 언니 좋게 있었어 살짝 이렇게 누나도 옷을 먹을 수 있어 ㅋㅋㅋㅋ 베로 깐 끝 흠 흐흑 흐흫 소귀 너무 치저분해 소귀 너무 치저분해요 앙타 먹고 씻으러 갑시다 인사해 주세요 친구들이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포켓몬밤 구하면 유튜브를 찍읍시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